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티박스를 인터뷰하러 온 리나 안녕하세요 비티박스를 인터뷰하러 온 리나 사라입니다 오늘은 코리아 스포츠라이트 방향을 위해 일본으로 날아온 비티박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일본에는 어떤 일로 오셨죠? 오늘 코리아 스포츠라이트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일본은 처음인가요? 네 아니요 아니요 어디 갔어요? 저는 도쿄 저는 도쿄, 오사카, 코쿠오카, 유부인 와 많이 가봤네 일본 사람인가? 저는 처음이어서 그러는데 제가 일본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느낀 점은 와 애니메이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무대 스포츠를 잠깐만 해주실 수 없나요? 궁금한데요 오직 니가 관심사 안녕하세요 최고 메인보칼 뭐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쿄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일본인이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키나와 출신이라 도쿄를 많이 가봤어요 아 진짜? 미안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바라키 경험 출신이라서 도쿄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가까이니까 많이 갔죠 도쿄는 다양한 사람도 구경하는 곳도 많아서 뭔가 다양한 곳이에요 매력이 많은 곳이에요 너무 재밌겠다 재밌어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일본 스케줄에 대한 각오를 나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형 가지고 다니는 많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더 와우 화이팅 화이팅 이러분에 도착하고 인터뷰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일본 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요 맞습니다 저희는 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 내일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뷰티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치게 나던 내 세상에 보글보글팡구리 이뤄 미션? 미션?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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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구나 미션 때문이구나 맞대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진호 진호 김밥 아니요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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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또 한 건 하는군 비티박스에게 전달된 깜짝 미션 궁금한 사람? 감사합니다 미션 첫 번째 쇼케이스 무대를 위해서 비하인드캠 찾아서 손 흔들기 공연하면서 미션 미션 두 번째 프로 프로 아이돌 빈티박스에 악기몽 인기 발산 쇼케이스 무대 중 자기박스에서 최소 한 번 이상 잠빵 포즈 부탁해요 왜 보여 드릴까요? 아무거나 혜일이 쪼끄러도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희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는 리나 언니 장난이 높이라고 맞아요 그러면 리나 언니는 이거 제가 oshi 밀박스 한국인 멤버로 소리댄스 멋있다 와 잘게 할게 잘하네요 파란은 뭐 할까? 다짠 와 귀여워 재밌고 왜 그새 울어 물 있으네 오직 너에게 반응을 해 보여드릴게요 곧 넘칠 것 같아 세븐에 곧 넘칠 것 같아 에클은 나 좀 봐 자 그러면 저희 쇼페이스때 전망 포즈 다들 기대해주세요 맞아 꼭 뽑아주세요 저희가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다들 미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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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트윙클 안녕하세요 뷰티박스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저희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예이 이름조차 생소해서 되게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이렇게 미디어 컨퍼런스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둘 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저희 둘 다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뷰티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피칭이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입장할 때부터 와우 이런가지 하면서 좀 긴장하긴 했는데 저희가 또 인사도 마지막 인사도 잘 준비하고 중간에 질문 주신 것들도 답을 잘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멤버 사라랑 리나언니가 있어서 많이 든든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다들 너무 일본어 손잡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맞아요 우리 팀 피칭 점수는 오늘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정답 저희 내일은 드디어 저희가 쇼케이스를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 네 맞아요 내일 쇼케이스를 위해서 오늘 저희 충분히 열심히 쉬고 내일 아주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저희 내일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뷰티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 자유사랑 드디어 코리아 스포츠라이트 재팬 바로 왔습니다 드디어 최상의 컨디션인 것 같아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긴장 긴장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첫 공개하는 관심사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아무도 노래도 좋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코리아 스포츠라이트 비하인드캠을 통해서 저희가 포즈를 하나 미션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거를 지금 무대에 올라가기 전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비밀인데요 한 번만 부탁할게 네 간단하게 말하자면 원숭이입니다 저희가 유행시키고 싶은 포즈예요 네 맞아요 많이 꼭 지켜봐주세요 이 부분 아주 포인트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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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코리아 스포츠라이트 재팬에서 저희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 매력 많이 보여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좀 이따 만나요 만나요 안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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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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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자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감사하셨어요 다행이죠 하늘 역시 럭키 화이팅 화이팅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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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음 무슨 일 ORG 건조 네 다행히 лар 다행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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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일 긴장하고 있어. 화이팅. 먹지 않다. 먹지 않는데 안 먹지 않나? 먹지 않으세요. 나 없애뛰어. 나 그지, 맞아. 잘 먹었습니다. ㅋㅋ 여는 하실 걸로 안 되었어요. 제가 방탄소년단을 잃어버렸어요. 어, 저, 저, 전 이제 모자는 좀 못하겠어. 아? 네, 고맙습니다. 오, 저, 귀찮아. 아, 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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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뮤티빵스 오늘 쇼케이스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뮤티빵스 또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100점 만점에 하나 둘 셋 100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두근두근이 너무 멈추지 않고요. 너무너무 재밌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일본에 와서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요. 뮤직비디오 하기 전에는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계속 무서웠는데 다같이 손 그리고 해주셨으니까 진짜 지금 기회죠. 해볼게요.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쇼케이스 우연을 처음으로 했잖아요. 많은 팬분들께서 와주셨는데 하나같이 호응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굿즈나 플랜카드 들고 이렇게 찾아와주신 이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진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저는 떨려요. 사실은 다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름도 확 있었고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무대 올라가기 전에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해요. 팬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진짜 그런 느낌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 재밌고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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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요.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관객들이 소리를 못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덴 때 뽕뽕댄스를 같이 해주셨는데 소리도 못 지르셨지만 정말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힘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본 또 와요. 위본 사랑해 조금 아쉽다. 하지만 더 오고 싶다. 기분 최고다. 하나 둘 셋 하잇 다같이 다요. 뿅 오늘 저희 무대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저희 위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티티박스는 앞으로 세계로 더 뻗어나가는 그런 걸그룹이 될테니까 항상 기대해주시고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건데요. 한국에 돌아가서도 저희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라이즈 트윙클 지금까지 필드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